자 전기톱 살인마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거 막판하고 녹방으로 돌릴게요 이제 오히려 생존자로 할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인가? 장사 대기 장사 하자 장사 하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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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렙 너 하나 잡잖아 너 하나만 잡게 모렐 아 네 전기톱은 처음 해봐가지고 뭐 많이 해봤어도 그게 그거지만 많이 하나 조금 하나 실력 차이는 없지만 전기톱으로 일단 해볼게요 숟가락으로 죽이는 게임이에요 아니에요 전기톱이 있고요 얘는 한손에 전기톱 한손에 망치 위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약간 숟가락 같이 생겼어요 어떤 게임이요? 숟가락입니다 이게 네 숟가락입니다 네 숟가락이야 이게 네 숟가락이야 아 손님 소고기 안심 안심 잘라드리겠습니다 안심 어이 굳었네요 고기가 굳었습니다 데드 오브 데일라이트 뭐하고 있는 거야 거의 한방 좋은데? 우와 이거 전기톱 한방 지리는데요 전기톱 한방이야 한방 왜 도망 안갔을까 얘는 넌 너무 나를 무시했어 너 육렙이지 너 육렙이지 너 어 너 육렙이지 날 왜 무시했지 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던가 어 그래 넌 불쌍하니 내가 살려주겠어 뭐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혼자 죽었어 아 육렙이 죽어버리면 뭐 접종해버렸어 육렙이 죽어버리면 아 저기있다 이리와 아 아으 아 이게 컨트롤이 되게 힘들구나 아까 그 육렙은 진짜 거저먹은거구나 육렙은 거저먹은거였어요 저 진짜 컨트롤이 이렇게 힘든건지 몰랐어 아 인성조는 뭘 해도 힘들죠 솔직히 어디있어 재밌다 근데 으아하아 재미는 있다 재미는 있네요 이거 뭐야? 나 쟤 뭐야 나 발견도 못했는데 어디갔어 너무 전기톱 갖고 놀다가 놓쳤다 됐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기톱은 근데 멀리서 해도 소리 다 들려요 어 여기 어디있다 이루와 이루와 어디갔어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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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리와 이거 만... 만팔천 얼마였어요 여기 어디있는데 지금? 도망갔다 어디 숨었어? 흰음소리 기그류 어디 숨은가 어디 숨어 여기 어디있죠? 어딘가 있는데 지금 흰음 헤헤헤 헤헤헤 어디갔어? 전기톱이 이래서 어렵다니까 어서오세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 됐다 됐다 흰음 아 또 도망갔어 아 아까 그 6랩 또 보고싶다 그죠? 흐흐흐흐흐 시작하자마자 내 전기톱 맛을 알게 해준 전기톱 맛을 잊지 못하게 해준 우리 6랩 6랩 5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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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랩 6랩 4랩 5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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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5 5 이놈들아 문 열어라고 시간 제한이요? 이 시간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어쩌로 갔나 애들 다 가라 전 모두를 모두를 제시간에 집으로 귀가시켜주는 그런 친절한 살인마입니다 난 그냥 진짜 은신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다 갔다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은신이 재밌는 것 같아 오 이것도 점수 높은데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못해도 점수 많이 먹는 거에는 특화되어 있나봐요 그쵸? 이제 뛰는 거 봐 어우 너무 소름끼친다 좀 잡아봐요 살려주지만 말고 내가 그게 됐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